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쉬었으면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는데요 우리 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 오른팔을 다쳤어요 이렇게 발이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강하게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인대에 좀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했던 일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세수하는 거라든지 또는 샤워하는 거라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했던 것인데요 팔을 다치고 나니까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 늘 해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또 감사할 일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이 불편합니까 그때요 불편함 가운데 그냥 그것만 보시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인가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감사할 일인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소쾌에 참여했던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서 만났지만은 얼굴에 반쪽만 보아도 너무 반갑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반가운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는 날 정말 우리 예배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그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갈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려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독려해야 돼요 같이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죠 계속 초대하시고요 전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은 코로나 기간이라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8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서를 보니까요 지난 목요일날 가정예배서 본문이 10편 42편이었습니다 거기 마틴 루터에 대한 일화가 나오고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서 결론이 납니다 혹시 처음 듣는 것 같으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가정예배서 나눠드렸는데 그거 애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큐티 교재로도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42편 말씀은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 2절, 그 다음에 3, 4절, 그리고 5절로 나뉘어집니다 1, 2절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정말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 아이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목마르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는 목마르다 하나님을 향한 액타는 그 심정이요 육체의 목마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요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 상황은 이 시인이 만난 내가 만난 상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시련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도대체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당혹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무력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우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낙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불안함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낙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됩니다 눈물의 무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눈물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끝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상하도다 마음이 상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지금 시인여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를 비교해서 지금 당하는 일을 비교해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도다 과거에 어땠어요? 내가 전에 성의래 안식의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래입니다 무리와 동행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있어요 찬양대 소리예요 성가대 소리입니다 찬양팀의 소리예요 지금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더욱 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더욱 내 마음이 상하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드렸던 것과 지금 드리지 못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는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요 우린 낙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낙심은요 지금 조롱과 빗박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답답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5절 보세요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후 승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올 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뭐예요? 그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둡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려고 합니다 제가 카나다에 처음 왔을 때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카나다에 왔는데 그리고 벤쿠버에 왔을 때 벤쿠버에는 지금 온 지 딱 2년 오늘이 6월 마지막 제주 제가 2년 전에 6월 마지막 제주에 여러분 앞에서 첫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10년이 지난 것 같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열심히 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 5월 달에 제가 카나다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공기가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코가 마치 이렇게 뻥 뚫리는 것처럼 너무 공기가 좋아요 맑아요 아주 세상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봄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이건 웬걸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막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가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요 기복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진로나 자기의 길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말에 의해서 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변화가 자주 있어요 자주 일어나요 어제는 그렇게 좋은데 오늘은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감정만 의지하게 되면 기복이 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아민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화평, 평화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 시인은 뭐라 그래요? 너가 낙심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감정이 흔들려요 감정이 흔들리면 믿음의 상실이 오게 됩니다 믿음의 상실이 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가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이 아마 혓질린 하나님일 겁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혓질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혓질린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그런데 이 가사가 좀 불경스러운 것 같은데요 얼굴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도 3절에서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낙심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기도에 응답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흔들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욕입니다 욕과 같은 사람 욕은 당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욕에게 고통이 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질병에 고통이 와요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상한 거예요 자녀들이 죽어 나가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아내가 조롱을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힘이 돼주지는 못할 망정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조롱을 해요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는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더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고통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 욕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볼 수가 없구나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왼편에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욕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잠잠해 하시는 것 같고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하시려고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 가장 정확한 해답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잖아요 우리 감리교는요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면 그때는 다 거의 다 농촌으로 나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시골 섬 같은데 이런 데로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어떻게 이제 군대 갔다 와도 신학교 졸업하면 20대 후반이 되는데 그때 목회 나가는데 대도시에서 개척한다고 단임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면 다 농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최소한 3년 동안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년 논문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보고해야 되고요 또 시험을 쳐야 되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함께 모여가지고 연회별로 준회원 연수교육을 합니다 전도사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준회원 연수교육에 참여를 했는데요 연수교육에 참여하면 오전, 오후에는 교육을 받고 시험치고 교육받고 시험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는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을 훌륭한 강사님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영성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준회원 연수교육을 받을 때 누가 주강사로 오셨냐면 김홍도 목사님 그 당시에 금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였죠 금난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신문에도 자주 나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내 아들을 두었는데 내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죠 첫째 아들이 압구정동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김홍도 광림교회 상계동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역시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셋째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건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넷째는 송파의 인만우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역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김홍도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주신데 그 들려주신 간증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우리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있었던 일을 간증으로 해주신 거예요 거기 시골에서 다 목회하는 전도사님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막내 동생이 김국도 목사잖아요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에서 같이 제대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형님 김홍도 목사님 댁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주먹 출신이에요 실제로 보면 주먹이 이만합니다 굉장히 커요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깡패 노릇도 한 거예요 형님 댁에 와가지고 형님은 목회하는데 이제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동네 깡패들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는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오전에 하루 종일 뒹굴다가 또 저녁 때 가가지고 또 술 먹고 또 싸우기도 하고 새벽에 오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이 이게 최면이 서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동생의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더 답답한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형수에게 아내에게 그냥 무례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사건이 터졌어요 이 그날도 새벽에 들어와가지고요 그 형은 새벽 기도 가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형수에게 밥상을 차려온 거예요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죠 근데 밥상을 차려왔는데 이게 밥상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휙 마당에다가 내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빈 그릇이 막 나둥글고 있죠 나중에 형님 김홍도 목사님이 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보니까는 막 빈 그릇이 나둥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국도가 또 그랬냐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그 밥상을 마당에다가 휙 던져버렸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스팀이 올라온 거에 뚜껑이 열린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도 이놈 어딨냐고 방에 들어가니까 대자로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가가지고 이 곡괭인지 몽둥이인지 이것을 들고서 때리려고 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몽둥이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홍도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뭐하냐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정말 내가 지금 참을 때까지 참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정말 많이 참았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더 참아 한 번 더 참아라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못 참겠어요 한 번 더 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까 목사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죠 몽둥이를 내려놓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헝헝 운 겁니다 서러워서 울고 이 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거 고통당했던 거 이것 때문에 막 헝헝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더래요 위로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그래서 주내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울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웃음바다가 된 거예요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아마 30대 40대 이하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겁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그때 유행했던 유행가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엉엉 피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우니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치유해 주시니까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만약 정말 동생을 그렇게 했다면 내가 목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해서 밥상을 차려오라고 그래서 밥상을 가지고 동생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깨운 거예요 근데 동생이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한 거죠 나는 이제 형한테 맞아 죽었다 몽둥이가 날아올 줄 알았는데 밥상이 들어오니까 감동한 거죠 나중에 김국도 목사님이 형님 김홍도 목사님에게 형님 나 예수 믿을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원에 한 열흘 정도 갔다 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월산 기도원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한 열흘만 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또 이 어깨 출신이잖아요 가오가 있잖아요 혼자 가지 못하고 동네 깡패들을 또 다 데리고 가가지고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온 겁니다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다 방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개를 데리고 가도 개도 방원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내려오면서 김국도 목사님이 다다다다 방원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있다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도저히 못 참아 참을 수 없어 참을 만큼 참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막 팔을 걷어붙이고요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세상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밖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마치 욕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것처럼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해야 돼요 밥을 하면은요 밥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을 열면 설 익은 밥, 안 익은 밥, 삼침밥 이런 걸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잘 익은 밥을 먹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린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님은요 6개월 사이에 6개월을 텀을 두고 돌아가셨어요 2012년도에 제가 카나다에서 목회할 때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부류잖아요 어머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기도를 못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 되는 겁니다 6개월 이후에 또 아버님이 파키슨 씨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파키슨 씨 쉐이킹한 손이 떱니다 마지막 손이 떨리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게 띄엄지엄 타이핑을 주셔가지고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로마서 강의를 참 잘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예언서 강의를 참 잘하셨어요 그것을 타이핑해가지고 목회 자료 주시면서 저희에게 용기를 풀어넣어 주셨어요 6개월 이후에 아버님마저 돌아가시니까요 이 낙심이 막 두 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신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세요 옷을 벗겨버려요 머리에 가시멸유관을 씌워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죠 그리고 주먹으로 내리쳐요 침을 뱉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단지 인간이야 목수야 만약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합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피눈물 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만 있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어요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지진하고 무덤 문이 열렸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찾는 예수가 여기 없느니라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잠잠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잠잠해야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부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미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부활의 선물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잠잠해 계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것이 10편 42편 5절의 말씀이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정말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깊어졌어요 한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해지는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는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세요? 암 말기세요? 사기해요? 골수의식 수술을 해야 돼요? 백혈병이에요 여러분 뇌출혈이요? 뇌졸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요 자식들이 탈선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 인간의 한계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엄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암이 내 온몸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은 누구에게 줘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몸에 암이 퍼져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세상에 내놓으러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없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다시 살리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항암치료로 머리가 다 빠진다 할지라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소식,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보시면 아무리 낙심하여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물속을 지나가고 불속을 지나가고 마치 감옥 속에 있는 것 같고 사자굴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